안녕하세요 째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엑셀 초보분들에게 배열 수식과 썬프로덕트 함수 사용법을 소개하기 좋을 것 같아 허락을 받고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각 동별로 요청 목록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동별 합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작성한 수식입니다 수식이 어마어마 하죠 품목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값을 입력하면 합계가 변하도록 일일이 빈셀도 모두 참조해서 수식을 만들어 두셨네요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무식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보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간단하게 배열 수식 또는 엑셀에서 제공되는 배열 함수 중 썬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일동의 합계를 구할 셀을 선택하고 equal 합계를 구할 함수 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동 수량 범위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단가 범위를 이렇게 참조를 합니다 단가 범위는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썸 함수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입력받는 함수지 지금과 같이 곱하기 수식을 인수로 받는 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열 수식을 사용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도 수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단가 범위를 절대 참조한 이유는요 일동 범위를 참조하고 있는 셀 주소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동 범위가 참조되도록 수식이 변하는 게 맞지만 단가 범위는 변해서는 안 되겠죠 이동도 단가 범위와 곱하기 하고 3동도 단가 범위와 곱하기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단가 범위는 절대 참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6, 2019 사용자는 그냥 배열 수식이라 하더라도 엔터를 치면 지금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CTRL 키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야지만 배열 수식의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동의 합계가 구해졌죠 수식을 더블클릭해 보면 참조 셀을 확인할 수 있죠 일동 범위, 즉 배열 범위와 단가 범위를 곱해서 SUM 함수가 합계로 구한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2동 그리고 3동의 결과도 구했죠 만일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어있는 열에 1일이 equal 1동 범위 곱하기 단가를 해서 지금과 같이 수식을 복사한 다음 합계를 구해야 합니다 2동도 마찬가지, 3동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별도의 열에 추가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배열 수식을 추천합니다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엑셀에서 제공되는 배열 함수 SunProdu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equal sum이라고 입력하면 SunProduct 함수 보입니다 함수 더블클릭해도 좋고요 아니면 방향키로 SunProduct 함수 위치로 이동한 다음 탭 키를 누르면 함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Shift F3을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실행되죠 먼저 1동 범위를 첫 번째 인수로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단가 범위를 참조한 후 절대 참조를 합니다 SunProduct 함수, SUM합계 구하는 함수고요 Product 곱셈하는 함수죠 곱한 값을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 동일하기 나왔죠 수식 복사했을 때 2동, 3동의 결과도 구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구독자 분께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분들께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